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제가 19살에 은퇴하려고 했던 거? 저는 정말 저의 모든 전력을 다 썼고 온 마음을 다 했기 때문에 도저히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. 끝까지 했던 이유는 정말 내 자신이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. 그래서 저의 또 다른 인생 두 번째 목표가 생겼는데요. 그것은 바로 잘 끝내는 것이었습니다. 2016년 리우 올림픽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고 저희 어머님이 브라질까지 오셔서 관중석에서 저희 경기를 보고 계셨거든요. 끝나고 나서 막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데 엄마를 딱 발견한 거예요. 그때 이제 진짜 눈물이 막 쏟아져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드는 사진이 이렇게 딱 찍혔는데 이 감동적인 순간을 아쉬운 4위 미완의 꿈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후회 없이 결과보다 과정, 스스로에 대한 마음속 진정한 목표를 이루지 않았나.